revenues 스콜럘 어? 뭐야 어우 잠깐만 키가 키이 스콜럘 잘밀구만 스콜럘 이렇게 하는겁나? 무석 부... 마석이 왜 이렇게 많아나? 아 뭐 어떻게 해야되더라? 드워프한테 먼저 말 걸으라고? 이거... 하드 모드거든요? 맛만 볼건데... 뭐야 이거 왜이래 이씨 아 됐다 오늘 주네? 드워프가 얜가? 얜가? 얘네 어 뭐야 스컬! 버플텐데 이렇게 불러내서 미안해요 직접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음 넘겨 스토리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이거 하나 다 봐야돼? 이 게임 스토리가 내 기억으로 얘가 그 용사 아들이거든? 이 해골바가지가? 근데 그 용사 아들인걸 몰라가지고 그 용사랑 맞짱 까는거임 그 용사 이 아들이 죽임 그 용사 이 아들이 죽임 이렇게 말하면 호로 쌍놈의 새끼 같지만 어... 나름 감동적인 스토리랍니다 페륜 해골바가지가 간다 페륜 스컬! 어... 이거 얼마정도 하냐고? 몰라? 그냥 맘만 볼거야? 너무 재밌으면은 유튜브까지 갈수도 있지만 용사가 나쁜놈 아니냐고? 아니야 그 용사 뒤에 호로 쌍놈의 이 흑막이 있어요 근데 진짜 드럽게 어렵다고? 어? 워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2단 점프 됐구나 2단 점프 됐구나 레쉬 점프하면은 누하게 빠름 뭐야 마왕 또다른 마녀? 이세계 마녀야? 뭐야? 어어 어어 용사, 저 용사가 저 아빠야 원래 어어 질질질질 요리 호로 쌍놈의 스컬 여긴 스트리머가 스포함, 개분노 괜춘 괜춘 못들어가 나 스토리 스토리 보고 할 거 아니잖아 나 키 설정 다 까먹었는데 이거 스토리 스컬? 야 잠깐만 이게 다 깨고 나서 되는 거였나? 다 끝내고 나서 마왕 생긴 거였지? 특성 부여 아 맞아 이거 해야돼 알 수 있나? 몰라 몰라 이거 강화하면 아무튼 세져요 이거 다 강화해도 어렵다는 거지? 이것도 해야되는 거 아님? 아 적용 안 돼 이거는? 축복 받아야지 심심하니까 아 적용 안 돼 이거는? 축복 받아야지 심심하니까 축복 받아야지 심심하니까 축복 받아야지 언더테일 하이오원 아있냐고? 언더테일 savoir 으어어어준다 보물 오물 믿는대로 가야 겠다 어우씨 오우 야아 데스페링 가능한건 아는데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 와아 왜이렇게 어려워 야 잠깐 왜이렇게 어려워 아 진짜 어렵네 피걸레짝댔어 이러면 안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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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였나 얘가 맞네 얜 누구냐 오이씨 아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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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나 어이없어 하나만 먹을 수 있었나 어? 피 걸레 잡돼서 너무 맘에 안드네 어 피 수급했고 뭔 숲지기가 여기 벌써나와 으이씨 이거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겁니다 호호호 데리고 핵을 던지기 아 미친 아이씨 아이씨 죽었다 아이씨 이빤데 여기 들어가야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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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적당히 회복하는 중 오우 회복 그래도 이제 슬슬 느낌이 오고 있죠? 어 핫풀딩 소녀 이게 뭐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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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도 옛날에 많이 썼던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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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넣으면 안되는데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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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였던거 같은데 아우 시너지 기억도 안나 나 지금 그냥 이거 먹을까? 근데 돈이 없잖아 이러면은 라이더 라이더 그냥 버릴래 똥개가 의외로 좋지 않아요? 어? 두마리 나오냐 뭐 벌써 저 술마시는 드버프는 처음 보는데? 뭐야 응? 아 토너먼트구나 아아 드버프가 아니구나 아이씨 아이 둘 ㅋㅋ 아이씨 뒤지기 돈 내놔 돈 정수 사용시 슬라임 형상으로 바뀝니다 부서진 당검 이게 뭐야 공격속도 당검좀 좋아보였데 맞네 일단 이걸로는 못깨는데 많이왔다 이정도면 공격속도 얘가 강화해준 애잖아 대가리 아 10개 필요해? 아 많이 갈아써야됐네 그냥 이거 내 대가리 지금 갈면 안되니? 흐흐흐흐흐 갈게해줘 이거 광대가 좀 쓸모가 없네 에이씨 짜증나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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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느낌온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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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할거냐고? 지금 완전 재밌는데? 픽 역시 체력 1을 회복합니다 내가 맞았을 때잖아 이거는 어? 황금향로 좋은데? 그냥 이거 먹자고? 이거 시너지가 중요했던걸로 아는데 아니 이게 시너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싶은데 어 됐다 3번 먹으면 안되나? 그니까 이거 돈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많이 깨지 맞는거를 기준으로 두면 안됨 어허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들어가는 맵은 가장 좋은게 초록색이에요 왜냐면은 머리 강화시켜야되가지고 아 아 진짜 도체스킬도 개구리네 뭐야이 얘가 왜 여기있어 얘는 사냥꾼 뒤지기 전까진 안 죽는다고? 어? 뭐야이거 연금술사 좋은앤 아니었는데 뭔가 다른데? 쓰레기야? 그래도 팡마보단 나은거 같은데? 쓰읍 쓰읍 머리요 어? 얘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별로다 자 똑같은 레어면은 바꿔도 되지않나? 세계 최고의 쓰레기야? 음 아이씨 뭐야이거 아 이거이거 자체능력이구나 머리 가르라고? 가를데가 없어 지금 아이씨 저거 머리 바꾸는거라서 치명타 확률 증가 아이씨 먹을것도 없는데 이거나 그냥 하나 살게요 두번째 맵 들어와야지 히히이 스터드 아 저거 계속 피해야될거같애 밑에있는거 정녀 수턴 오오오오오오오 돈을 주세여 누려 쭈쭈쭈쭈쭈쭈쭈 나쁘지않은실력 어이씨 불피해주고 불피해주고 야미 으악 이건 좀 가라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하지만 연금술사 땅 바꿔야겠다 연금술사를 갈기 위해서 오케이 난 연금술사같은거 안먹어 아이엠 그루트 그래 이게 있네 이 새끼 먼저 죽여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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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을 몰라? 게임 재밌는 게임이에요 어 미러전이다 근데 얘는 공격모심이 너무 굴다 스킬 원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 넌 누구이야? 안개의 대변자 파워형은 스킬만 한번 쓰고 넘어가면 돼 오 공속증가 공속증가는 쏘쏘하지 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나쁘지 않지 않아? 아 여기에 뉴비 박살기인데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보스들 패턴 추가됐으면 어떻게 깨 아이C 아이 깼다 보니까 패턴이 주먹질 한번 할 때 뭐 나오네 아 아 이거 있었구나 아 아 아 깼다 아니 보니까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보스 깨면 주는 보상 늘어난다고? 뭐야 아 하나만 고를 수 있죠? 빛의 정령 루 레전더리 보이지 않는 검 장로 엔트의 보은 뭐야 방어막 파괴되면은 소멸돼? 이딴건 절대 먹으면 안돼 메두사 고급 착잔 그냥 냄새가 잔뜩 나고 오우거 메두사가 국밥이야? 미지의 씨앗 뭔가 살짝 좋아보이는데 메두사 그냥 먹기가 싫은데 이거 먹어보자 그냥 먹으면 보죠 어 그래도 쓸만은 하겠지 레전더리면은 시야 가리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1스테이지만에 온거 나쁘지 않잖아요? 뭐야 스켈레톤이잖아 그래도 이게 강화하고 가니까 나쁘지 않네 여기서 특수능력? 아 이게 뭔데 초자연 정수 쿨다운이 80% 감소합니다 이거는 쓰면 좀 그런거고 강박증 데미지가 40% 증가하고 4초안에 4초안에 10번 공격 못하면은 데미지 없어 그 이상의 등 타고난 힘 우량악 치속 포근함 받는 데미지 이거 5번 조금 좋은데 무난하게 카운터어택 대시로 적의 공격력을 회피시 어 이런게 원래 좋거든요 새출발 짧은손 가까이 있는 적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20% 증가합니다 매눈 영혼의 일격 적에게 스킬로 입히는 데미지가 적금 약점 노출 표식을 남기며 3타야 이거는 맵 입장시 15 진짜 이런게 보통 냄새 나는데 이런게 좋거든요 저런걸로 원래 저런게 냄새 나는게 원래 좋은건데 킹슬레이어 어 뭐야 성취감이 제일 좋네 어 성취감이 존나 좋네 성취감이 단단한 외피 상위호환이네 킹슬레이어도 좀 쓸만해보였고 뭐야 이거 아 획득하기가 두개구나 킹슬레이어 가자 좋은데 두개 찍을 수 있네 개사기 뭐야 이거 떨어진 몫이 죽니 떨어지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다 강화해볼까 왜 울프해야지 가자 내가 아까 뼛조각 많이 모아놨거든 그 타임만 감소시켜도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아 뭐야 왜이렇게 안죽어어 아 공격 개팍치기하네 진짜 근데 회복있죠? 회복하면 되죠? 이 스킬 맞추면은 아니 정량 그리고 왜이렇게 데미지가 약해 저거 마법 데미지 개수받나? 아 이거 아이엠그루트 좀 버려야겠다 어우 냄새나서 못쓰겠다 그 시간 동안 그건데 그 시간 동안 못 움직여 회복좀 해볼까 안되겠다 그냥 죽여야겠다 오케이 그루트 공격 누르면 바로 나온다고? 아닌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좀도둑은 더 구린데 아 근데 이거 돈이라도 얻을 수 있네 에잉 에잉 돈 뜯기 매니깐다 아니 이거 때리면은 10% 확률로 돈준댔는데 이거 얘 때려도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돈 복사버그 왜 안되는데 돈 복사버그 어디가는데 지금 AP 별로 안높아 어 돈 복사버그 어디가는데 지금 AP 별로 안높아 용기 먹어야겠다 그냥 용기 먹어야겠다 그냥 음 마법 공격 음 마법 공격 하나도 안 높아 음 마법 공격 하나도 안 높아 안 몰라 가자 그냥 AD로 가야지 안 맞으세요 뒤에서 때려야 되는구나 오우 에잉 에잉 오우 좋은데 부품효과가 있어 아 정령으로 다시 갈까 정령 마렵네 야 1번 2번 추천좀 2번이 나은거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쓰레기야? 알았어 수 저기서 원래 피를 채웠어야 되는데 피 기다리기가 너무 귀찮아서 스킬 무슨 이제 짜증나게 해 미라다 이들이 미라를 아니 지금은 뭔가 별로인데 손 존나 아프긴 해 하게 하자 안 쓸래나 저게 메탈 슬러그 모티브거든요 죽어라 회복이나 해볼까 타격해 회복 이제 나 키설정이 좀 편해졌어 기사들이 불쌍하다고? 부패한 기사는 필요가 없어 원래 피가 오히려 찼죠 뭐어 뭐야 이거 한놈 먼저 죽여야겠다 아싸 막타 쳤고 막타치고 징총이 만만해보여 뭐야 이거 어 어 이야 좋은거 얻었다 제일 쓸모없는거 없나 지금 유지력 충분하다고? 향료 향루버리면 안됨? 제일 쓸모없는게 뭐라 생각해 제일 쓸모없는게 뭐라 생각해 아 근데 스읍 나는 스태프 너무 내 취향인데 아 이거 버리자 이거 진짜 그럼 반지 어떠냐고? 쿨다운 아 쓱 뭔가 그냥 별로 아니 이거 왜 쟨 딸피인 채로 왜 있는 거야 나는 항상 머리를 갈지 강화 좀요 얌이 반지 괜히 갈았다 뭔가 느낌이 그렇다 아야 괜찮아 나쁘진 않아 이거 좀 빨리 깰 수 있겠다 피격시 주변 적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공격 속도가 또 증가합니다 하아 진짜 아우 다 맘에 들어 맹금의 불이 좀 좋은데 어 골똥품 골똥품? 님들아 골똥품 메타 갈까? 골똥품 메타 갈까? 아 몰라 골똥품 메타 해 아 아 이게 많아 먹을게 어 전리품 두개만 있으면 되는거죠 버려 칼 칼 필요없어 회복한번 해주고 얘 무덥기가 많다 아 저거 수레바퀴 내가 먹는거구나 회복 좋아 오우 나 키세팅 지금 괜찮지 이정도면 괜찮은데? 뭐야 이거 나쁘지않아 지금 뭐야 이 워리어는 일단은 이 늑대 대가리를 올려야겠다 스컬이 이제 레전더리 머리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로 돈을 먹어야지 아우 나 피 너무 아파 아 몰라 버려 많이왔다 이정도면 폭탄병 와아 폭탄병 폭탄병 추억이네 좀도둑이랑 바꿔야겠다 엥 뭐야 이거 바로 터져? 5초 폭발인데 오오 아하 좋은데? 이러면은 바꾸기 좋다 대쉬쉬 마공학 동화 지혜 일격의 메아리 좋은데? 이거 게임 제이목 스컬 입니다 나 지금 정수가 하나도 없어 물리공격이 좀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음 물리공격이 음 5초 1초 2초 3초 5초 4초 3초 2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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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거 보스에 좀 좋은데? 잠깐 써야지 이 정도로 가죠 인면충 아 아이C 폭탄이야 폭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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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일단 이 상태로 가야겠다 어 나 터질 것 같아 와 여기 초방인에 어려웠었는데 잠에 싸우는 거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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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윽 돈이라 돈 정수 사용 시 화룡이 ~~ 어파를 톤해서 물리를 입힙니다 어 응 안먹어 뱀파이어의 이빨 없 어 정수 사용 시 오래된 도템 응 안먹어 빙하 파괘자 1, 2, 3, 4 1, 2, 3, 4 물리 데미지 세팅이 아닌데 써보고 싶어졌어 아! 체력 5네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먹자 체력이 부족하니까 좀 인면충이 좀 별로긴 한데 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시한부 대쉬쿨타임이 사라지지만 동일한 맵에서 5회 이상 대쉬할 때마다 피가 답니다 암시장에서 재입고할 수 있습니다 안 먹어 근데 암시장은 좀 괜찮긴 하다? 원하는 거 계속 찾아볼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함 이거 실제로 느낌은 괜찮네 일단 안 먹을 건데 약점 노출 좀 좋은데 짧은 손 어차피 돈 좋은 거만 먹어야 되니까 먹자 짧은 손도 괜찮긴 한데 암시장 암시장 새 출발은 지금 별로겠다 그냥 갈게요 어 약점 노출 어때 약점 노출 잠깐 쓸까? 별론가? 먹어보면 안되나? 괜찮은 구저? 먹어만 보자 그래도 3번 때릴 수 있대잖아 여기 내려가면 죽어? 어 오우 다행이다 무서웠는데 괜찮네 죽진 않는구만 아라네크 뼈가루 많이 모아야 되는데 해왔야 되고 잘 아 5 2 1 2 1 5 4 스컬이 좀 어려워요 게임중에 여기가 아마 실험체들 나오는 맵이었을거에요 원래 내 편인데 뭐야 나오자마자 죽고 폭탄 어? 어? 야 이거 좋은거다 좋은거다 여기 레전달이나 유니크 나와요 내 기억으로 어? 리퍼 좋은건데? 나 스킬 몰라 처음 써봐서 영혼 획득시 마법공격력이 1%씩 증가됩니다 어? 전부 마법 세팅이네? 음 무적상태 무적상태 둘다 무적이네 근데 영혼 기준이 뭐에요? 영혼의 기준이 뭐지? 아 얘가 죽여야돼? 그러니까 얘가 죽여야되는건가? 얘가 안죽이면 안나옴? 어 지금 4스택이네 원지니어 피격시 체력을 1회복합니다 피격시 눈 갈아버릴거야 정수 쿨다운 감소 어? 나왔다 골동품 얘도 골동품인데? 정수가 더 나은것 같애 고대항로가 더 나은 듯? 만화의 뼈 얘 밸런스 아님 진짜? 오오! 이건 먹어야 되네 이제 칼은 다 버리자 이제 AD 관련된 거는 다 버려야겠다 점점 마공학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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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뼈 뼈 뼈 뼈 아니 C8 이거 먹었어야 됐는데 그냥 느낌만 보려고 잠깐만 2000원? 근데 개사기 같진 않은 근데 개사기 같진 않아 솔직히 사기급 성능이라고? 그래도 만화의 뼈가 더 좋지 않을까요? 나만 그래보임? 467 가자고? 4 6 야 골동품 골동품 근데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잠깐만 이거 갈자 그냥 뭘 쓰냐 됐어 난 이제 골동품에 부해받지 않는다 오 마법 공격력 나쁘지 않아요? 좀 올랐어 그래도 아직 너무 부족하긴 한데 영원하다 아이씨 이 상태로 먹어도 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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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씨 미친 녀석 아니야 이거 어? 이론상 S 무한 가능 아 근데 좀 답답하긴 하다 밸런스라서 그런가 아이씨 미친 녀석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자 오야야야야야 갈고 컷 뒤지기 뒤지기 어? 골동품? 흐흐흐 이거 하나하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잉? 하나만 고르는 거에요? 몰라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네? 이야 레전드다 레전드 뭐야 일단 이거 먹자 이거 골동품 그만 먹자 이거 갈게요 그냥 얘도 레전드 만들어줘야지 골동품 2개면 어? 골동품 2개 됐잖아 4개만 추려면은 갈아야돼 그건 좀 그래 아니 50개를 언제 모아 이씨 너무한거 아니요 오우 무적 안보여 안보여 애들이 계속 부활하니까 짜증나네 오우 오우 골동품 골동품 스읍 골동품 나 레전드 좀 있잖아 그리고 이거 도적에 흑철검 버리면 되겠다 잘가라 도적에 흑철검 흑철검 뭐야 이거 또 뭐야? 왜 또 나왔어? 항아리 효과라고? 근데 레전드가 잠깐만요 하나 더 먹으면 안됨? 잠깐? 근데 별로이긴 해 좀 별로긴 하네 어 좀 많이 별로네 그냥 갈자 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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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가 만만해보여 어떻게 올라가 월요 30 스텍 잠깐만요 야! 주문력 사, 백, 프로다 미친 슬라임 슬라임이어서 근데 얘 대시를 안쓰게돼 너무 답답해서 미라 갈고 39스택 50스택 되면 된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어 근데 얘 공격을 별로 안해서 별로인거 같아요 아니야 골동품이다 일단 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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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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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버리자고 지팡이인데 버릴만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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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잘 잘 골랐다 잘 골랐어 음 아 진짜 잘 골랐네 이러면은 야 이거 마지막 먹고 늑대의 레전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 오 오 오지마세요 이 새끼 진짜 이씨 오 오케이 좋았고 다 갈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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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래 버티면이 아닌데 아 몬스터가 저 아이 빨리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였네 아 아 개빡치네 아 못 열어 아 아 아 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가요 그냥 뭔 다시 해야 그냥 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43스택 47스택 47스택 이거는 무조건 황천마력 억제기구만 스킬 쿨다운당 6% 증가 마도구가 없네 아 뭘 뭘 아니 이거 십자가는 못팔고 아 이거다 이거 지혜다 지혜 기본공격 어차피 이제 많이 안쓰거든요 5번을 갈자 잘 갈아 야 주문력 800%다 이제 하하하하 쏘쏘해요 이것도 완전 높은거 아닐걸 이번엔 늑대로 빡딜을 해야겠어 늑대가 더 세 사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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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딜 좋았다 뭐야 이거 유니크 또 골동품이야? 어... 실피드의 날개 쓸데없는거고 지금 벤씨 좀 좋은데? 지금 있는거 근데 아니 입면충 계속 쓰라고? 아니 입면충 계속 써? 아니 입면충 비호감인데 좀 나랑 어울려? 이거 느낌만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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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이즈... 흠... 닥 입면충 스턴인데 좀 별로인데... 드가자 음 별로고 약점 노출 개별론데요 짧은 손이나 할까요? 어 아니면 협상가의 정신을 팔자 지금 돈 많이 모았는 아닌가? 약점 노출을 버리자 그냥 왜 파괴가 아 됐다 아 1700골드를 쓰는 거구나 짧은 손 해 여기까지 야 나 근데 여기까지 온 거 꽤 빨리 깬 거 아님? 나 첫 판이야 첫 판 첫 판인데 이 정도? 얘는 안 되나? 오케이 1시간 30분째라고? 첫 판? 근데 이게 빨리 깨려고 한게 아니니까 오우우우우우우우 에에에에에에이 이게 나야 워붕이 각성 그림리퍼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뭔가 바뀌었겠죠 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졌겠지 뭐 와우 아 바뀌었어 바뀌었긴 데미지가 심상치 않아 쿨 되게 길어졌는데 오히려 개이득이야 30% 믿으면 돼 계속 돈만 먹자 이제 어어 와 대카이 와 우르프다 우르프 30%는 신이야 야 야 뭔 데미지 10% 증가야 이거 신의 가오를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벤시 누나 갈았는데요 뭔 소리야 아 아 뭐 해 뭐 실드도 안 뚫려 다 필요 없는데 그쵸 난 갈자 이제 우아악 이게 심지어 스택을 너무 공짜로 줘 이거 때려야지 스택 생기나 설마 아니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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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스틱을 줘라 뭐야 너 아 아 바꿔볼까 워붕이 바꿔볼까 워붕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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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 근데 다 AD네요 다 AD네요 가일 워붕이 바꿔보자 워붕이 워붕아 워붕아 어 어어 개별론데 이게 AP 세팅이라고 아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이론상 얘만 쓰면은 잠깐만요 손해긴 한데 봐봐 우왕쿨타임 초기화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되네 데컬 음 강하다 뭐야 뭐야 왜 못올라가 아 뭐야 깨겠는데 이거 느낌이 깨겠는데 이거 느낌이 음 음 음 음 음 음 가라 어 mos 오베론 근데 별로죠 male 15 20 25 27 30 25 20 30 30 갈 거 없어 야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지금 레전더리만 봐야겠다 증폭만 찾아야되요 증폭 어 이거 조금 괜찮은데 별로야? 없어 와 완전 좋은 거 떴쓰 가라 이씨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네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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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쿨타임 쪽이야 지린다 일단은 이걸로 다 죽여야지 스컬 현질 했냐고 어떻게 알았음 이번에 현재생겼자는 이겼냐고 실력이야 지금 밸런스 스콜로 바꾸라고? 왜? 근데 웨올프 지금 좋은데? 아 아이템효과? 아 근데 마법폭풍 별로 데미지는 안 쎈거 같은데? 끝이 않은? 아니 웨올프가 지금 좋은거 같애 어 야 지금 왕기 끝났어? 그냥 얘만 쓰면 되겠다 데까이 죽였고 아니야 근데 지금 원래 계속 바꿔줘야되는데 내가 그냥 일부러 안바꾸는거에요 스택 쌓으려고 작은 바람 돈.. 존나 많으니까 주자 오오 이런 똥찌그레이같은걸 주네? 이 쓰레기같은 놈 피했죠? 피했죠? 어디 내가 잃고있다고 죽이려고해 피했죠? 어디 내가 잃고있다고 죽이려고해 깼어? 내가 봤을때 이제 150스택은 못살거같은데 데까이 성파도 지금 나쁘지 않네 어어? 에이 까말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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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원래 조금 한판만 해보고 마를려고 했는데 깜빡 앙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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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로 습어주고 앙면충 컷 뒤져 아이씨 회복시켜주네 고맙다 얘 밸런스인가? 아니네 어? 이거 조금 쓸만하지 않을까? 아니 해골좀 나와봐 데미지좋은거 보게 굿밥이야? 아니 보스에 좋은거 써야돼 나는 아 보스에 좋아? 안면총 쓰기좀 귀찮으니까 그냥 안쓸래 중간중간마다 써줘야돼 이제 뼈는 필요없어 왜 리퍼 각성 안해주냐고 보스다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때 이제 보스다 오 오 와 뭐야 방금 데미지좀 많이 뜬거 같은데 일부러 웨어홀프 안쓰고 있습니다 스택 쌓으려고 여기에서 한번 써보자 여기에서 한번 써보자 아닌가? 몰라 쓸만하겠지 뭐 스프리 피깔이 스프리 으 works 아이 영혼 쓰레기가 든거 밖에 없다 다 갈죠 쪼아악 양호 야 이씨 1스테이지보다 아쉬워 1스테이지가 개빡쌌어요 그 약간 기선제압이네 1스테이지는 뭐야 또 있어? 내가 쎄진거자 놈이라는데 초반에 그 쪼그만한 대가 그 해골로 깨기에는 너무 스펙이 조악했어요 어 지금은 내가 쎄진것도 맞는데 스펙이 너무 조악한데 그걸로 깨라고 하니까 아 솔직히 리퍼빨이라고 하기에는 나 웨울프가 더 쓸만했어 초반에는 에잇 에잇 영혼조 영혼 111스테이 촤악 아이 뭔 반피에 증가해야 몰라 다 쓸모없어 지금은 리퍼빨 맞는 듯? 이제는 맞아 자 어? 수녀? 이거 좋았었는데 음식 먹자고? 먹을 것도 없는데? 메전더리만 찾아야지 메전더리만 찾아야지 없어? 이거 써봐야겠어 한번 개별로야 시 기절이구나 밥이나 먹고 갈까? 이동속도가 무려 증가한다고? 오호 무적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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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말 그만 죽이려고? 쟤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잖아 오잉? 3스택 생겼도 아우 지방력 1성 어우 저거 A가 시간 지났을 때 데미지 주는게 너무 달달하다 해와 달? 이런 것도 있네 마도구 살짝 어? 이거 좀 좋은데? 바꿀게 있나? 그나마 내갑이 좀 쓸모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네 버릴게 없다 아니 근데 정령 버리면 주문력이 또 내려가잖아 뭐야 왜 두개 생겨? 아 정령 버린데 왜 내려가냐고? 둘다 레전더리라서 욕망의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나 주문력이 좀 올라가거든 근데 버릴려면 어둠의 정령 쉐이드를 버려야되네 아 버려도 최.. 최대효과야? 쉐이드가 좀 쓸모없는 듯? 그럼 어 뭐야 주문력 749% 엥? 엥?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거 맞구나 쉐이드 동화가 좀 아쉽긴 한데 뭐야 동화 벌써 3개네 동화가 왜 3개지? 동화가 왜 3개지? 잘가라 동화 1개야? 왜 근데 3개라 써있었던거 같지? 잘못봤나 보다 잘못봤나 보다 죽었어? 아이씨 이 새끼 왜 혼자 이라리어 그냥 죽어 아 너무 느려서 안맞아 아 유럽게 안죽네 처음으로 이 피식의 판정이 있어서 좀 빡세구만 나이스 나이스 정수 일부러 안쓴거긴 해요 아까워서 그러면 안됐다 133스텍 야 이것도 좋은데? 좋으니까 갈아야지 스텍이 없어 이거 이거하고 바로 보스잖아 또 그 약간 짤몹들 나왔다가 거기 피채워주는 애 나오거든요? 성요한나 그이케 이거라 이거라 나이스 제가 췄라구 에이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호오 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 깼다아 교대교대 스킬스킬 교대교대 스킬스킬하면 어떻게 막을건데 국정기록자님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대주교의 성서 좋은데? 다 쓰레기라고? 니가 뭐라라 대주교의 성서는 좀 좋은거 아님? 잠깐만요 보고 없으면 그냥 갈자 성물이 있어 성물 아니 근데 이거 작은 천벌에 피격될때마다 증폭된다는데 쿨타임이 30초면 10%밖에 안되는거 아님? 진짜 동화나갈까? 이새끼 이제 쓸모없는데? 이새끼 뭐야 마구풍경이 왜이래? 이따 루야 잘썼다 아 잠깐만 이러면 레전더리 하나 둘 셋 네개구나 그냥 버려볼까? 버려볼래 쓸모없어 이새끼 루우 잘가아 아 그림리퍼랑 걔네들도 레전더리 취급이지 이야아 뼛조각 획득양 나에게 정말 필요한걸 이새끼 아니 이거 협상가의 정신 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회복도 없는데 totem 그럴까? 4번해넣 finally使用 이거 이제 시.. 품타임 증가됨 DES!! 야 근데 에넨도 같이 쓰면은 이론상 데미지 40% 증가 아님? 보스전에서? 아 멀어야돼 아 그래? 멀어야되는거야 나는 그니까 다른걸로 알아들었어 그니까 이제 두번째 타기 그니까 이제 저기 하나면은 그것도 먼저 취급하는 뭐 그런 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깼다 깼어 나 여기까지 오는거 초창기엔 되게 오래걸렸는데 뭐가 하드인거야 하드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바뀌어봐 스택좀 더 138스택 140스택 142스택 천천히 먹어서 그 스택이 나오길 기대해보자 어허 기대하는거임 나와라 아 이건 하드모드 0단계라 그래? 이가 뭐라라 개빡치네 갑자기 안나올거 같은데 짐승녀석 와 이거 써보고싶은데 돈이 없어 아 짜증나 저거 쓰레기야? 니가 뭐라하라 이씨 알긴 해? 넌 잘하라 이씨 스택 스택좋 145스택 스택좋 스택좋 스택하나 남았어 제라 하지 마 나와 나와 Ар 여기 호kan 더 있어? 아니 그치? 아 깜짝 몰랐네 스택안 나온줄 알고 아나와야지 이거는 자 강화가 어떻게 됐나 볼까나 오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마 많음 아무튼 세졌습니다 마법공약형 1159%야 갑자기 왜 여기서도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음 스택 개맛있어 미친녀석 이것도 강화되나 그건 아니구만 두 계좌 아빠 죽이러 왔어 아빠 날 모자라 보는 거야 이게 두 번 싸우지 않나 페륜스컬 간다 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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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할 거야 응 데미지 입힐 거야 방어막 있을 때만 하면 돼 방어막 있을 때만 하면 돼 아직 실드 안 깎였어 응 교대 응 교대 응 교대 다시 바꿀 거야 무시할 거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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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대하고 교대 안됐다 교대 왜 안돼 교대하고 어 공격하지 마세요 컷 아이고 아빠 거미 부셔주셨군요 자 각성 한번 하셔야죠 2패가 좀 센거 알아 어 나 이렇게 세지는건 처음봤어 아빠 흑화했다 몰라 일단은 모르면은 일단은 무적기로 씹으면 돼 왜 왜왜 안바끼지 그래서 바뀌었다 아 어머나 데미지가 깎였어 얼어붙이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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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해먹지 마세요 오오 요요요요요요 호요요요요요요요요 씹어씌워 씹어줄거는 티 왜이래 왜이래 어 왜이래 왜이래 오오오오오 아니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 킹슬레이어다 왜이래 왜이래 야 지랄하지마 진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야! 아 씨발 히든패턴 지리네 거짓말하지마세 아 이거 히든패턴이잖음 야!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에바지 근데 닫기 눌러볼까? 아 씨팔 아니 원트에 깨겠다는데 왜그러지 갑자기? 아 아 원트 깨는거를 지금 졸렬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면은 패턴 외웠다고? 안 외웠는데? 다 무적기로 씹어서? 왜이래 시작이 안돼 에? 업데이트 모임 업데이트가 제작 에이 설마 갑자기 진짜 아니겠지 설마 아 그치 야 근데 무한리트 가능함 이거? 아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한거에요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 실시간 핫픽스 먹었다 하하하하 아 이걸로 씹으면 그만이야 아..오케이 나와라 좁아봐 으으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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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는게 어딨어 오케잇 오우 아랍패턴하지마세요 얼어붙었다 거치 아이쉱 아이쉱 얼어붙어라 컷! 아우! 킹쓸 15%가 소수로 보여요 그래도 부활 안 썼네 이러면은 뭐야 슬페보기 하는거야? 오잉? 검거울 0단계 크리어! 뭐야 왜 1시간밖에 안 썼떠서 있지? 1시간은 아닌데 야 그래도 원트에 깬거는 꽤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운빨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원트에 깼슴 고민하는 시간은 제외되나 봄 플레이하는거만 되고 이게 어떻게 이트야 이 자식아 근데 이거 운빨이고 뭐고 결국은 고르는 것도 운도 능력이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피 다 까지는거 보고 망할줄 알았으면은 개추 어 탕탕특공대와 소울나이트 어 아이작 그리고 이제 수많은 뭐 뱀서 이런것들로 단련된 나의 이 로그라이크 짬밥이 조수로 보임? 조수로 보임? 알았음 하하 그렇구만 이거 재밌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개쉬워보이네 하고 깨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정도면 꽤 잘하는거임 진짜 어 그니까 이거 익숙해지는데 어려워요 익숙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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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가지고 재밌었다 찍먹겠습니다 끝 아 그냥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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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하하 끝 gl kend sl 그려 ç 전jak 시 mig 기 passa 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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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